서유의 박수 축구만족 네 축구로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른쪽 부터 하셔가지고요 많은 기자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 번 손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손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도 네 포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구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우리 기자님들께도 네 손이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인씨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 기자 여러분들께 우리 손으로 하트 한번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? 손아트로 네 손아트 네 손아트 네 아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 팬 여러분의 기자님들께도 우리 혜인씨가 잘하는 데스마스테이트의 손아트를 방금하고 날려주시구요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구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께도 소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우리 혜인씨 바로 왼쪽 편에 우리 혜인씨와 동일한 저희가 등신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본인은 우리 혜인씨가 잘합니다 우리 혜인씨와 함께하는 이곳에 대해